올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첫 매출 2조 클럽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제약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희영 기자가 전합니다. 유한영행이 개별 기준 매출 1조 82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 매출 1조 클럽이 탄생했던 2014년. 이후 7년 만에 매출 2조 클럽을 달성하는 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12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면서 매출 2조 클럽 시대의 개박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매출 2조 원 클럽의 유력 주인공은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인 SD바이오 센서. 코로나19 수혜로 이미 상반기에 누적 매출이 1조 9,59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위를 차지했던 셀트리온도 올 상반기 매출 8,887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매출 2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 1,237억 원을 기록한 데다 4분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미탁 생산에 따라 매출 2조 클럽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통 제약사 중에는 유한양행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올 3분기 누적 매출 1조 2,145억 원을 기록했으며 폐암신약 냉나자 처방 실적이 본격 반영되고 기술 수출료가 유입되면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 2조 클럽.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영세성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글로벌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셀트리온의 글로벌 매출 순위는 89위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인 노바티스의 지난해 매출이 499억 달러, 우리 돈 59조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 매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세계 매출 1조 원이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어떤 신약,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신약이 나와야만 진짜 제약 강국으로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매출 2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에 이어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으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